다이너마이트 방송뮤니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이거 아주 재밌는 물건을 갖고 왔어요. 다이너마이트 오늘은 다이너마이트를 리뷰할거구요. 이게 지금 불 붙여서 터트렸을때 어느정도 폭발할건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레버드차트 1위에 빛나는 뭐 XX소리 하지마세요. 서로 XX소리 해보시면 좋았구요. 자 이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아주 귀여운 물건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참 생각을 잘한게 이런식의 디자인을 한거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거 같아요. 자 이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번 돈으로 이제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정한상이 바로 노벨상이죠. 우리 만든 다이너마이트 역시 배우신 분이라 지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런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거 음악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는 이제 보니까 그 컨텐서 마이크 말고 다이너믹 기어를 쓰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명하더라구요. 이미 저희 뭐 여기서 사운드 만져주는 건우가 되게 다이너마이트나 요쪽 클라우드나 이쪽쪽이 좀 빠삭하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그 SM7b 있잖아요. 쓸데없이 빠삭하네. 쓸데없이. 그래서 그런 SM7b랑 이렇게 물려갖고 쓸 때 그 다이너믹에 어떻게 보면 약점을 좀 보강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의 톤메이킹 같은 그런 사운드 메이커로 얘네들을 그냥 쓰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살짝 프리앰프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될 것 같아요. 프리앰프 같은 개념. 이게 48V를 여기다 이제 전원 공급을 해준 다음에 다이너믹에다가 그런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쭉 밀어주는 건데 물론 프리앰프처럼 세부 항목을 만질 수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한 증폭기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살짝 톤 보정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박스나 프리앰프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클라우드라는 모델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딱 끼우고 들었을 때 야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 떠나서 볼륨 올라가는 건 진짜 짱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25dB가 훅 올라갔잖아요 원래 저희가 이 컨텐서 마이크를 녹음할 때 뭐 여기 기준으로 그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듀엣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인풋을 놓고 저희가 쓰냐면은 인풋 게임량을 한 40 35에서 40 정도 넣거든요 컨텐서 48V 넣을 때 근데 그래 놓고 나서 그냥 다이나믹으로 바꿔 끼면은 인풋을 최소 50에서 60 정도는 줘야지 들을만한 볼륨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다이나믹과 그리고 48V의 팬텀 파워와의 출력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만큼을 얘로 볼충을 해 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프리앰프가 되게 좋은 그걸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어 인터페이스 자체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마이크 프리 자체가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을 해 준다 라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의 출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인풋 레벨은 많이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 인풋 게인을 근데 내가 같은 채널에서 컨덴서도 쓰고 다이나믹도 쓰는데 인풋 게인을 매번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막 이십 몇 db씩 바꾸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자기가 원하는 볼륨에다 맞춰 놓고 컨덴서 끼웠다가 그거 빼고 얘가 같이 끼어져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꽂는다 그러면은 같은 이제 개인 양으로 계속해서 한 채널을 개인 조정 딱히 안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들어가는 인풋 게인의 보정을 위해서도 뭐 사용할 수 있는 기어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얘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안 써도 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안 좋을 때는 이 다이나믹 마이크의 낮은 그 입력을 끌어 올리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노이즈와 안 좋은 것까지 같이 올라가는 게 문제란 말이야 뭐 이런 게 같이 올라오니까 근데 얘를 끼우면은 그게 증폭되기 전에 일단 마이크에 그 딱 필요한 부분들만 싹 증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기에다 10만원 투자하는 게 50만원짜리 인터페이스 쓰다가 2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 그래서 보면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녹음 환경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아니면 뭐 이런 거겠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또 좋은데 마이크가 약간 좀 그래 뭐 거기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다이나믹 중에서도 한 2, 30만원짜리 하는 좋은 다이나믹이 아니고 10만원대 기본 다이나믹 쓰고 있다라고 할 때는 약간 그런 여기서 내가 굳이 3, 40만원짜리의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느니 차라리 10만원으로 다이나믹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것도 나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을 되게 싼 가격에 엄청 획기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고 티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클라우드 올라간 거에 이제 그 리뷰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신데 그거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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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에 댓글 센티너님 다이나마이트1 팻헤드랑 CL1 비교 리뷰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요거 다이나마이트1 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팻헤드도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이걸 다 써보신 분들 혹은 다 들어보신 분 이신 것 같은데 LSON 에어라인님 네 댓글 달아 주셨어요 오늘도 재밌는 리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고요 클라우드 리프터 CL1 과 비슷한 제품인 SE 다이나마이트 DM1 과 트라이턴 오디오 팻헤드 요렇게 세 개가 유명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CL1에 비해 DM1 과 팻헤드는 가격도 거의 반값이고 추가 XLR 케이블 없이 마이크에 바로 장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큰 장점이더라구요 그러면 CL1은 왜 사느냐 라고 했을 때 주관적으로 요런 의견을 주셨는데 요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1은 고음을 좀 더 선명하게 증폭하는 느낌이고 팻헤드는 저음이 좀 더 증폭되는 느낌 CL1은 착색감 없이 맑게 증폭되는 느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우가 얘기한 것처럼 SM7B에 연결하기 위해서 알아본 거였다고 하시더라구요 CL1으로 구매를 하셨고 지금 굉장히 만족 중이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은 구름이가 제일 좋았다? 어 보통 이제 저기 뭐야 구름이 말고 좀 저렴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이너마이트나 그 팻헤드를 사용을 하셨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구름이 좀 더 구름이 착색이 좀 없이 증폭이 되는 느낌이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정론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니구요 저희도 이따가 들어 보고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사이트상에 들어가서 볼게요 SE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익스플로시브 레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신의 패시브 마이크를 위해서 폭발적인 레벨을 제공해준다 근데 진짜 폭발적인게 우리가 CLNS 때 25dB였는데 얘는 지금 28dB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뭐 다이나믹 혹은 리본 마이크 같은 패시브도 여기다가 얹었을 때 훨씬 더 짱짱한 사운드를 개인양을 올리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가지 이제 그 내용 설명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네요 그리고 이거 꽂은 다음에 얘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팬텀 파워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푹 꽂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얘가 그 무게를 지탱하게 좀 애매하니까 무슨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꽂고 잘 안정감 있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좀 기니까 살짝 불안해 어디 이렇게 툭 부딪치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의지직 될 것 같아서 약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비주얼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자 이렇게 뺄 때 이렇게 중간에서만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암수로 세팅이 되어 있고 다른 버튼이나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딱 요만한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외관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뭐 나와 있네요 자 28db의 깨끗하고 일정한 개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결된 부하에 상관없이 개인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정교한 클래스 A 설계 나와 있죠 그리고 요게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 소음을 잡아 주는데 되게 탁월한 그런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출력 버퍼 증폭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요런 스펙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슬림하고 견고한 메탈 하우징 이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예뻐요 예쁘고 튼튼해 보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마감이나 이런게 튼튼해요 네 그리고 엑셀럴 커넥터가 금도금 되어 있네요 골드 브레이디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스펙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매뉴얼도 여기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SE 일렉트로닉스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요 세 세 세 DM1 네 세 갑니다 이 DM 시리즈는 다 빨간가봐 보스 DM2도 빨간데 소리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세 세전에 우리 지난번에 받았던 클라우드를 듣기 전에 아 클라우드를 듣기 전에 저기를 들을까봐 뭘 뭘 들건데 어떤 사운드가 될지 세 어? 자 그게 기본 오팔로 잘 받은 사운드 어 오팔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받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아 아 아 자 이게 오파를 네 높게 잡아놓고 한거에요 게인은 60에다 맞춰놓고 한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얘네들을 끼워놓으면은 얘네들은 40 밑으로 35 이렇게 잡아놓고 해도 충분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빼고 만약에 게인을 안올린 상태로 그냥 오파를 꽂고 녹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증폭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24db 올린거에요 기타는 30db 올렸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와중에서 요만한 파일을 끌어올리면서 옆에 잡음이 같이 증폭이 되는 별로 안좋은 사운드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기타는 24db 올렸는데도 파형이 요만큼밖에 안나와갖고 이 옆에서 6db를 마저 더 올려줬어요 네 아주 근데도 지금 파일이 요만한거죠 들어볼게요 뭐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근데 기타 소리 좀 확실히 좀 얇아졌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뭔가 뭉개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해상도의 문제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었던 클라우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굉장히 멀리 가네요 그런데 그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다시 한번 느껴는 거지만 적당히 이 갭이 멀어진게 아니라 저기 멀리가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얘 그 포텐 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게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드래곤볼 보다 보면은 너에게는 아직 잠재력이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하면 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바로 다이너마이트에 들어오겠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네 저기 그 댓글에 남겨주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 완전히 이번에는 소스를 드라이로 바꾼 다음에 소스 별로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기타로만 가보겠습니다 자 기타로만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지금 여기 답글 달아주신 분은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고음이 좀 더 선명하게 증폭되는 느낌 그리고 페트드가 저음 시에러니 착색감 없이 맑은 증폭의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타만 갖고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되게 중음역대가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차는 느낌이고 오히려 이 클라우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고 좀 청량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보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볼륨양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클라우드에서 시작해서 다이너마이트로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이너마이트가 조금 더 중음 쪽을 좀 이렇게 잘 만져주는 느낌이 드네요 고음보다는 다이너마이트 가깝게 느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도 같이 올라온다고 보여주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음에 딱 이렇게 쏠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존재감이 가까이 조금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고 이 클라우드는 전반적으로 그냥 맑으면서 거리감이 좁혀지는 건 아니고 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뜨는 느낌 얘는 다이너마이트는 좀 이렇게 오는 느낌 이 정도 느낌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오팔의 사운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오팔로 녹음했을 때 그 특유의 뭔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지만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뭐 이 다이너마이크의 특징적인 부분들 어느 내가 갖다 댄 여기 구간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받을 수 있는 EQ 때가 많이 날아가는데 그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서 정말 그 소리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싹 올리는 느낌이고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쭉 다가오는 느낌 가까워요 확실히 귀에 가깝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것도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서 녹음을 할 때 늘 거의 같은 자리에다가 늘 마이크 포인트 대놓고 거의 기계처럼 녹음하기 때문에 그런 거리감에서 오는 게 저희가 숨하는 데서 오는 차이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악기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말씀하셨던 것만큼 하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고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거리감을 가깝게 해주는 이렇게 쭉 밀어주는 힘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가 조금 더 원소스를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분 좋게 띄워준다라는 느낌은 있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 힘을 실어주는 거는 다이너마이트 쪽 좀 더 직관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따지자면 다이너마이트가 정말 훌륭하고요 약간의 어떤 그런 톤의 그런 안정성 혹은 약간 이 뭔가 성향이 바뀌지 않는 깔끔함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오팔 밖에 없다면 저는 다이너마이트 홀 나은 것 같죠? 저도 왜냐하면 오팔 소리를 좀 변경해 주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해주고 근데 내 마이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SM 칩이 만큼 어느 정도 괜찮은 마이크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걸 쓰는 목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구름으로 가라 뭐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뭐 물론 구름이랑 상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로 오셔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혹은 이거가 그 서브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거를 DI처럼 어쨌든 꼿꼿 빼고 해야 되는지 좀 약간 귀찮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게 더 마음에 든다면은 다이너마이트는 진짜 가성비 좋은 꿀템이 되는 거죠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건 거지 오늘은 다이너마이트 좀 쓸까? 라고 했을 때 되게 탁탁 하면 되는데 구름이를 사면 구름이 그냥 연결해 놓고 안 뺄 것 같아 아 맞아 그건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딱 해놓고 어디 두고 그냥 늘 구름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치 기본 그거지 근데 사실 얘를 써도 다이너믹에다가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 놓고 안 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약간 좀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요건 요톤 말고 우리 다이너마이트 하자 그럴까? 그렇게 척척 네 그래요? 그래요 크루자 크루자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좋은 프리앰프를 만났을 때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한 게 맞아요 아까 우리가 사실 엄청 솔직히 얘기하면 나 저렇게 하면 쓰레기가 틀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5.8이 대단한 대단한 거야 우리 물론 듀엣에다 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거의 형 녹음 되는 거 맞아?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이게 거의 실이었어요 실 실을 24dB로 올렸는데도 거의 안 보여갖고 옆에서 6dB를 더 올린 건데 30dB를 억지로 끌어올렸는데 들을만하게 나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취향을 취향을 반영할 약간의 업그레이드지 쓰레기 같은 거를 살려주는 마법의 아이템은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5.8이 대단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갱생시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건 아닐 거 같아요 좋은 거에 좀 더 좋은 걸 한 숟가락 얹어 주자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크게 오해 없이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미 망친 음식에 조미료 넣는다고 말 써지지 않습니다 자 5.8이 좋기 때문에 얘도 좋았다 방구석 미션을 양상합니다 자료쿠티 타이스